예 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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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환희 맘에 드릴까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저 시간 이제 들어오셨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 왜 먹으네 아 으 토마토 또 가네 작곡을 한번 올려볼까요? 오스입니다 여러분 5주 연속일입니다 왜 신구를 하려고 해? 신수 잘 눌렀어요 신구를 내 봤어요 저희가 사실은 스케줄 중이에요 저희가 너무 아 아 진짜 말단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되요 그 3명의 안자고 있잖아 정확히 1시 40분으로 오늘 일찍 나왔어 저번 이렇게 알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1분 뒤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킹민씨 킹민 자 지금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기분 진짜 오줌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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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 중간에 부하러 가야 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졸려서 비산에 으 으 그 얘기하다가 여러분의 잠깐 살아있었죠 5주는 진짜 컴백했을 때 1,4주 좀 하겠네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5주까지도 예상 못했어요. 이게 사실 다이아이티도 3주를 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. 사실 버튼을 내면서 약간의 그런 걱정도 하십니다. 예를 들어 한 100일을 못했다 아니면 운좋도 없이 했는데 한 척도 못했다면 방탄소년단 한 학생의 이제 시작됐네 역시 이제 뭐 나이가 들었네 나이 있으니까 아우 시험이 시작하네 우리 추주 엠지로 왜 이렇게 했지? 왜 이렇게 했지? 형이 탑이에요 아우 시험이 있네요 아우 시험이 있네요 오줌 시험이 있네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아이돌 느낌이 좀 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의상이 약간의 전 좀 어린 느낌을 대처해보자 내가 아이돌 숫자에 불과하고 내 비위에 더 찬란하게 더 빛날 것이다 잡았을 때 제일 찬란하게 빛나는 분은 제 옆에 계시네요 여기 지금 뭐 눈에 맞은거 같다 이거 내 이름은 이거 이거 휴가복장인거 리알의 셈티로 구매했습니다 저희를 센티들 했잖아요 뒷구리에서 다니는 분 아, 지영이 심사 심사 스킨스 스킨스 제가 프로 착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은 기관이 게임에 그런 음악 하나만 들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할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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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축하 메세지를 이고 스포에서 이렇게 말입니다 예 레이밀 이떡서 해서 정말 너무 너무 이제 아벨 금두고 이제 사실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같이 가는거잖아요 너무 즐거워 이루어도 기쁘기가 너 뭐 이렇게 보면서 좀 늦게 만들었어요 좀 피곤하더라구요. 어제 좀 일찍 떠서 고맙고 싶었어요. 어제 한시 반 정도, 과연을 찍어낼 것 같고 싶어요. 끝나고 넘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래저래 좀 봤는데 뭐 어제 좀 일찍 떠요. 하지만 신고도 들어줬다는 거. 진짜 어떡해 큰일 났다 진짜. 그냥 사우로 치우면 어떡해. 진짜 시원하게 하는 모습을 부러져버리고 싶다네. 어묵살이 진짜. 와. 멤버들 왜 지금 얼마 안 남았던가? 우리 사진을 지금 뜨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. 다들 좀 인생이 바뀌는대요. 다들 달라 달라. 이제 10일 정도 남았잖아. 석영이 형도 나 되게 이유들 보게 된다. 내가 더 좋아한 거야. 그때 그때 서버리였어. 그치? 난 좀 좋아하지. 그리고 우리 우리 앨범 들도 좀 봤잖아. 진짜 크게 나왔어. 보셨어요 이거? 아저씨 괜찮죠. 죄송합니다. 저희들이 바꿨는데. 왜? 야. 저한테는 홀리고 그래. 죄송합니다. 진짜 이거 제일 진열장 이제 무섭은 제가 그저 알고서 싹 다 치워넣고 요거. 요거 이제 딱 놓고 그냥. 진짜. 아 진짜. 근데 이 노래 이렇게. 이렇게 가득 켜져 있는 게. 그. 뭔가 진단하네. 앨범을 열어놨는데. 진짜 진단하네. 거기 안에. 그 뭐지? 아아. 이거 너무 비상시야. 왜 뭐 아닌데. 왜. 뭐. 뭐. 나도 몰라. 뭐. 앨범. 앨범. 요거. 아하하. 1번 으드. 1번 더 나가. 뭐 또 나가. 다 이런건 맨모라. 유기 메리 미. 허하하하하. 터키 6군 방탄을 사랑하십니까? 터키 6군. 내 켤지 안에 있어. 치명중 i love you. 마하 고까요. 마하 고까요. 요거 감사합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스테이 스테이 그렇죠 나 그럴 때 사 버텨이 인자 버릇처럼 우르는 girl은 더 험 уп는 림 신앙이 팩트 그 잊지 저는 뭐 어차다 더 터진다 꿈 우리의 컴을 으 으 아 아ο you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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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나 마저 버무려 5 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옵션을 주했다고 짓을 Economics 4,5 쫌쫌 쭉 살건 날아야 안나왔어 으 아 또 이맘나 이렇게 이맘네 .야 여러분 지금 앞이 지금 옆에 배상 분위기가 시작합니다. 아까는 지금 그런데 몸이이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 알 수 있는 게 아우배 눈겨 벗어 점화 시작합니다. 시련이 유로 분 Gesprkers 했어요 그 뭐 님 추가에 날이 그래서 이렇게 10번을 하려고 예 이제 시원스가 얘기한다 . Megan서는 디퍼런스 밖에 실을 1 sumby 라고 방자에 지下 냥 뭐 엔스 아 시원하기도 좋아 아 아 아 으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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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하 사실 우리의 京이 아니고 아 그러세요 올려허 왔어 원래 다 같이 뭐 수리한 한잔 하셨다 했어야 되요 예 차라리 계획이 했었거든요 그냥 쏟아 짠을 하자 해서 저희가 약간 위일하게 시장한 날이었다고 들여서 그 이해가 되는데요 으 자 그러면 저희가 5주로 이행시 한 번 딱 해 주고 오수다 줄일까 뭐라고 할까 슬키나 억제 이고 그래 4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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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아 아 아 어 어 value 아 뭐 뭐 이 야 구경이 줘요 그 나별 2 어 어 어 어 에 봐 준비한 기하다 뭐 제가 자꾸 뒤에서 버프 잡고 이행시 을 불불듯이 제가 어려워 아 아 아 아 아 으 벗혀라 뭐 좀 보고 다른데 뭐 저 흔담 아닌데 털를 잡고 빌보내서 벗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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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아 아 temperature well 이리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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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같고 여러분들도, 어떻게 보면은, 큰 평가를 이루시고 저희도 그렇고, 지금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그런 분인것 같습니다. 아, 왜 저 잉글리시 레슨하는 건데? 세계론가 다가가라고 제가 완전 그냥 잉글리시가 지금 탁월해! 저 잉글리시가 다가가라고 하는거죠? 잉글리시가 다가가서 나가는 거에요. 어제 끝나고 왔는데, 저 잉글리시가 다가가야죠. ㅎ 자 이제 수술 마무리 할거야? 잘 봐야 되겠다 감사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희도 마무리 해주시죠 어.. 예 여러분 요즘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유일한 낙 같은 게 저희가 곡 내고 뭔가 컨텐츠 냈을 때 여러분들 반응 모든 게 그건 맞아요 유일한 낙이에요, 따로 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근데 진짜 유일한 낙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거 곧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또 기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서울말 꼭!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 해요! 하는데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 자,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같이 한 번을 뽑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버튼! 오준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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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! 아미 땡큐! 사랑합니다이! 어, 이거 카메라 어느 쪽에 있네? 뭐하나? 잘못하면 스태픈들이 나와서 조심해라 한번 나오자